이분들은 좀 허상, 허세 이런 게 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좀 내려놓을 때가 됐다라고 하시거든요. 용띠분들 운세를 한번 가져왔어요. 선생님이 보셨을 때 용띠분들은 대부분 어떻던가요? 용띠분들은 굉장히 꿈이 커요. 그리고 또 잘 성장하신 분들이 용띠들이에요. 정말 크신 분들이 용띠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용띠분들은 꿈이 너무 광대하다 보니까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주를 보다 보면 보지는 머리가 있고 꼬리는 있는데 몸동아리가 없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용띠들이 대부분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약간 허세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다 똑같지는 않아요. 이 용띠분들이 보면 사주상은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100%를 보면 60%, 70%가 크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용띠분들은 총운이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기대하면서 한번 21살, 이제 내년에 22이 되시죠. 네, 그렇죠. 이분들부터 한번 어떨까요? 자, 이 22살 용띠분들은 욕심이 좀 많아요. 나의 고집이 너무 세.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하고 좀 합이 될 때는 굉장히 잘 돼요. 근데 또 아니면 정말 아니거든요. 이분들은 자기 주관이 강하기 때문에 1이면 그냥 1이야. 2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좀 어려움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년 수에는 이 친구들은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시험을 보면 학교군도 있고 직장군도 있고 뭐 좀 좋은 일들이 많죠. 대학생들은 학업운이 되게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분들이 뜻하지 않게 면회의 운이 들어와요. 근데 또 이 친구들은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 힘들어. 근데 또 폭식을 해요, 폭식. 또 먹지 않을 때는 잘 안 먹는데 또 먹는 입맛도 되게 까칠하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좀 고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내 주관이 강하기 때문에 나 뭐 먹고 싶어. 나 뭐 하고 싶어. 그러면 이걸 해야 돼. 그럼 주변 사람들이 되게 피곤하단 말이에요. 드루드루 둥글게 둥글게 살아야 되는데 좀 나의 자기가 자기를 집착하는 게 되게 많아요. 내년에는 시험 합격 운도 있고 그리고 뜻하지 않게 학원 학업 운에 문이 열려요. 예를 들어서 뭐 연수를 간다든가 뭐 학교에서 뭐 그렇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게 그래서 좋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서른셋 분들 좀 어떨까요?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 운이 많이 들어와요. 또 물론 뭐 결혼 운은 다 들어올 수는 없지만 연애 운도 들어오고 또 뜻하지 않게 기인의 문이 열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용띠들을 보면은 씩씩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욕심도 많지만 씩씩하고 제 운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재물 운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서른 4살 이분들이 내년에는 재물 운이 들어온다. 재물 운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승세를 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야망 엄청 큰데 여지껏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분들은 기인의 도움으로 승진을 한다든가 그런 게 되게 많이 들어오는 게 행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런 분들은 가끔 나의 사업장을 열어도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흔 여섯 마흔 여섯이 되시죠. 이분들은 좀 어떨까요? 마흔 여섯 이분들은 내년 수에 매매 운이 들어와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부모님이 나한테 집을 넘겨준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좀 들어온단 말이에요. 매매 운도 들어오고 투자다.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투자 운은 들어왔다 할지라도 내가 미리 투자를 해놨으면 괜찮아. 그런데 지금 투자를 한다는 건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는 시작은 하지 말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유지만 하고 있으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마흔 여섯 살 이분들은 생각보다 욕심을 좀 많이 부르는 해온 년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욕심을 줄여야죠. 줄여야 돼요. 가요로로.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좀 가요골 좀 낮추는 것이 굉장히 좋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쉰 여섯인가요? 여덟이요. 여덟. 다시 여덟이 되시는 분. 네네네. 이분들은 좀 어떨까요?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부동산이나 땅이나 이런 데 투자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용띠분들은 내년에는 그래도 매매 쪽이나 땅 쪽으로 조금 투자를 하는 게 괜찮을 수도 있다. 괜찮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혼자 사시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 뜻하지 않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할머니가 말씀해 주시는데 58살 용띠분들 껌 좀 씹으셨대요. 그런데 이분들은 껌을 씹었는데 이제 뱉을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하시거든요. 아 정말 정신을 못 찰어요. 그렇죠. 이분들은 좀 허상, 허세 이런 게 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좀 내려놓을 때가 됐다라고 하시거든요. авай상 部 they're up 그ixed means 블랙 그러니까 그건 sensational 그냥 탈 좀 그럼 여기 지금 arnt 괜찮 compl quet 티 iet